칠하는 칠해 여기가 5시야? 여기가 5시야? 여기가 5시야 여기?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어저께 칠할 사람이 다섯 명이 칠해다 있었대 근데 이제 그걸 안 하게 되니까 나 말할게 나 말할게 나 말할게 나 말할게 나 할 것 같아 저 지금 대기타고 이런 말을 잘하기가 싫어하겠다 한 명만 하라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니까 그러나